여러분 지난 8월 27일날 삼성 멤버스에 충격적인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갤럭시 노트10 사용자는 현재 기본 기능인 메시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게 될 경우 메시지 앱 자체 플레이어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데이터 소모 없이 즉 데이터 무료로 스트리밍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입니다. 그럼 유튜브 동영상을 데이터 무료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두가지 세팅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갤럭시 노트10 메시지 앱 내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여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면 메시지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 앱 버전 정보가 뜨는데 저는 현재 업데이트 상태라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뜨고 만약 버전이 낮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업데이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메시지 설정에서 여기 추가 설정에 들어가면 웹 미리 보기 표시가 ON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기본 디폴트는 OF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가지만 세팅하면 완료입니다. 이제 실제로 데이터 소모 없이 유튜브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감상할 동영상 우측 하단 이 부분을 눌러서 공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링크 복사가 뜨는데 링크를 복사한 후 메시지 앱으로 다시 돌아와서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지금 사용중인 본인 번호든 메시지 쓰기를 눌러서 아까 복사한 링크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해당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그리고 내용이 미리 보기 형태로 뜨게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썸네일 이미지로 눌러야 합니다. 링크를 누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튜브 앱이 실행되고 데이터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썸네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내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데이터 무료 이벤트 이렇게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데이터 걱정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무료 재생 중이면 데이터 무료라고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누르면 짠 이렇게 메시지 앱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문구로 데이터 무료라고 뜨죠. 혹시라도 데이터 무료라고 안 뜨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고 이 안에서 데이터 무료로 동영상 감상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 노트 10 사용하는 친구끼리 서로 동영상을 보내면 데이터 걱정 없이 공유된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 화면 이렇게 작게 보면 별로인데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유튜브에 있는 기본 기능들 다 있어서 전체 화면으로 감상을 해도 그대로 데이터 무료가 유지됩니다. 대박!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무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동영상을 링크로 보내서 봐야 하고 동영상 화질 선택도 불가능하며 일단 홍보를 위한 한시적 프로모션 이벤트라서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데이터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사용자만 이 데이터 무료 이벤트가 적용이 되고 4G LTE와 5G 사용자만 해당 이벤트 적용이 됩니다. 뭐 사실 지금 3G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갤럭시 노트 10은 5G로만 출시를 해서 어차피 비싼 요금제 사용 중이라 데이터 무제한이거나 난 데이터가 엄청 많아 무슨 의미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이 이벤트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나 가족 또는 본인이 작업지 폰을 구매해서 LTE 요금제를 사용 중이거나 또는 5G 요금제를 가장 낮은 걸로 구매를 해서 고작 데이터가 9G 밖에 없어서 조마조마하면서 영상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암튼 비록 한시적인 이벤트지만 그래도 유튜브 동영상을 데이터 소모 없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공유를 해드렸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빠른 소식을 받고 싶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